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람들에게 강렬한 이상을 맡긴 풍랑 배우입니다. 어우, 미술술자도 받으러 정말 훌륭하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네. 잠시 질문 몇 가지만 드릴게요. 수상소감자, 짝게라. 네, 이렇게 뚱밥에서 상을 받게 돼서 정말 기쁜 것 같고요. 제가 상 받는다니까 제일 좋아하시던 분이 저기 우리 피키꺼 원장님이 그래서 어제 신경도 많이 써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어떤 뷰티 선물을 준비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 뷰티 선물이라든지 화장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소 그럼 피부 관리는 어떻게 하실 때 되세요? 나름 피부과 열심히 다 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긍정적으로 많이 사랑하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수상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이버는 풀버는 화장품 받은 아쉽도 많이 쑥스럽고요. 근데 네,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쑥 하셨습니다. 여기 서 있어요. 나무 좀 필요한 거 같아요. 그런 거 들어줄까요, 이렇게? 네. 다시 한번. 계속 보래요, 어떻게? 오, 멋있다. 괜찮아요. 어우, 멋있다. 근사해요. 너무 멋있어요. 피부 좋아요. 관리 안 해도 이 멋있던데. 저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여기 좀요. 여기요. 여기요.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시우랑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크다. 날씨 잘 안 나올 텐데요. 반석 반석. 반석. 함께 봐요. 네, 안녕. 고맙죠. 네. 조심히 마세요. 사인했드려요, 시우랑빤. 그런 거iza. 안녕. 안녕. 안녕.